고르곤이 있는데 이렇게 밀려? 고르곤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안 끝났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무리 틀어버리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끝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뒤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황칸은 이제 기대를 안 하겠... 기대가 안 돼 나도 그래 황칸은 진짜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어 이거봐 어? 그나마 괜찮네 어? 그래서 쓸만한 게 나왔다 그나마 쓸만한 거 나왔네 그나마 가자 이건 출금해 그냥 출금하고 입금하고 와 라바사우루스 진짜 어떡하네 저거 어어어어 게이드 아 라바사우루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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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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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라바사우루스 진짜 영원히 좋았어 좋았어 좋았죠 우르사다쿠 어떻게 할까? 암수 합칠까? 우르사다쿠요? 일단 합쳐야죠 합쳐야 어차피 어? 우르사다쿠 아무 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 밑에 있어 아 우르사돈요? 어 우르사돈 수 있어 아아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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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 어차피 이제 뭐 아토슬로프도 딱히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합쳐 수수 나오면은 가만있어봐 에이트슬로프 괜찮습니까? 뭐 일단 밀어내는 스킬이 있긴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아 별로일거 같애 밀어내면은 오히려 튕겨나갈거 같은데 좋지 않겠어? 앞으로 막 가버리면서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마나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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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토슬로퍼일텐데 아토슬로퍼야 뭐 초록색이야 초록색 네 마나슨 마나슨 아토슬로퍼일텐데 응응 자 메카닙 풀업했어 응 자 이제 등급업 갑시다 등급업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검정색 액체가 엄청 튀었어 피피피 자 이제 가자 이제는 가야된다 고르고나 고르고나 쌍놈의 새끼 아아 쌍놈의 거 와 이거 여섯 다섯번인데 이거 실패하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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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태생이 거부하던 놈이잖아요 응 그치 그치 이제는 할거야 이제는 지도 알거야 나쁜 놈아 아 고르고나 여기서 또 만약 1강으로 또 마무리하는거 아닌가 이것도 그럼 고르고나 있으나 말하는데 딜 이렇게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라운드 이제 금방금방 가요 어 그래도 고르고 쎄긴 쎄다 네 어 쎄긴 쎄 많이 하려면은 하고 버릴건 버리고 어 하나 더 가서 빨리 뭐 만들던지 해야돼 대천사도 지금 되게 많아 지금 할게 많아 지금 자 간다 강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성공 아 미친아 좋았네 진짜 한번 미쳤어 제발 어 나이스 아 지금 이것도 안되 지금 이것도 지금 너무 안되는거야 진짜 이것도 많이 안되는거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무조건 돼 세번은 해야돼 세번은 하면 몰라 세번이라면 넌 사람 사람새끼도 아니야 너는 망했어 망했어 로스턴이 망했어 어쩔 수 없어 지금 강화가 아니 고르고는 뭐 못갑니까 고르고는 뭐 이제 거의 어 버려둔 어 미쳤 아 아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자 유니 뽑습니다 이제 어 노답이야 이제 어 대천사 났어 대천사 났어 대천사 났어 어 이러면 잠깐 근데 오딘이 하나 더 필요해요 오딘이? 네 아 나 일단 그러면 히페리온을 뽑아서 강화를 해봅시다 히페리온 뽑아서 강화? 네 가만있어봐 그러면 알렉세 이스트코프 이거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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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 나와 조합 조합 응 히페리온 가는거죠? 네 히페리온 바쁘세요? 아뇨 아뇨 어 히가스에 염차 무조건 염차야 무조건 염차 승리는 따로운 당사기야 필요한게 뭐지? 정신 반짝창 시작 어 히페리온 나왔어 염차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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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많이 날렸거든 적은 가스지만 니가 개가 으아 그러니까 반날라갖고요 준비 3 2 1 라운드 이제 어떻게 할까 히페리온 하아 일단 히페리온 강화를 90% 가봅시다 하아 히페리온 강화 90% 안되면 무임이죠? 네 무임이죠 진짜 여기서는 가스랑 미네랄 다 갖다버린거죠 어 강화 90% 부르면 대천사랑 할 수 있다는거지? 네 개천사 여덟마리 이제 또 트리플했으면 또 가야죠 야 진짜 갈길 머네 그래도 대기만 한다면야 등급조정이야 뭐 계속할 수 있는거니까 그쵸 히페리온아 너밖에 없어 이제 다 필요없는 자식들이야 너야말로 진짜 이 진짜 히든카드다 진짜로 너밖에 믿을게 없다 진짜 이건 가야되거든 어 이건 가야돼 진짜 가야된다 이건 정말 가야돼 선택의 여지가 없는거야 너가 3강만 해주면 돼 히페리온아 히페리온아 수담 히페리온아 히페리온아 할 수 있어 두번 두번 실패했습니다 와아 아냐아냐 히페리온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제발 부탁한대 히페리온아아아아아아아 오늘 메카닉이 배신했네 아 미치겠네 메카닉이 배신했네 아 지금 딱 한 번은 됐었어야 됐다 진짜로 메카닉이 배신했네 이렇게까지 진짜 아 오늘 히페리온 진짜 배틀크루저 진짜 아니다 오늘 아아 배틀크루저애들 다 배신했다 진짜로 계속 가자 너만 믿는다 어 사랑해 히페리온아 아휴 히페리온아 넌 넌 기계지만 난 너랑 결혼할 것 같애 사랑해 실패했습니다 차였어 다섯번 했는데 한번도 안됐어 기적을 만들어 줄래 한번 성공 어 한번 성공 좋아 자 기계야 사랑 빠진 bj 기계를 너무 사랑해 실패했습니다 개같은거 어 부담되나봐요 그냥 뺨을 하려고 신당에 한번 날려보세요 팍 그냥 어 팍 그냥 마우스로 그냥 어 뭐하는 짓인지 진짜 어 크 행여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무섭다 정신 진짜 정말 신고당할걸 가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가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병원에 끌려가지고 병원에 끌려가지고 나 하하핳 하하 한번만 성공하면 모르거든 실패했습니다 두번 남았거든 아 두번 다 성공했네 성공을 100%로 기려해야되네 흐하 5 4 3 2 1 라운드 두번 다 성공해야돼 히페리오나 기적을 만들어보자 성공 크로즈앱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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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성공하면 돼 기적이라는건 지금 이순간이야 히페리오나 기적을 마디 선공 로스님 해냈어 와! 이걸 성공했어 노트를 성공했어 노트를 내냈어 야 성공했어 야 와 성공했다 진짜 와 이걸 살리네 대천사 가자 아 미친 대천사 일단 두개 더 뽑아야되요 예예예 아 이걸 성공하네 아 와 대천사 이제 두마리만 여유 대천사 작업합시다 어떻게 S? 아니야 더 나아야돼 더 나아야돼 이거 일단 더 뽑고 하는게 나아 한번에 딱 하는게 나아 집중해서 트리플S 여덟마리인가요? 네 여덟마리 무슨 미친 조합이야 그게 네마리 네마리에요 네마리 네마리 전투기 하나 더 네마리 아 대천사 놔줘 대천사 놔줘 어 진짜로 미친거 같애 더이상 출구만 하면 안될거 같애 자 이제 3 2 1 라운드 시작 2 2 2 2 2 2 아 진짜 히페리온 3번 성공한거 진짜 정말 대박이다 잠깐 제라툴 몇마리에요? 제라툴이요 지금? 네 제라툴 지금 4마리 있습니다 아 진짜? 이번판 좀 가능한거 같은데 이정도면 어 방전사 삽상 나왔구요 보선 두개면은 동시에 눌러야되나 따로따로 누르는게 다 효율적이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음 얌영되어있는건데 또 정한 보선을 죽이게끔 해줘야되 와 그러면 어디 이제 눈뽕 장난아니겠네 눈뽕 피할때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피할때가 없지 이중이라서 더 눈부신대 피할때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거신은 얘기도 하지마 진짜로 어 거신은 금지어입니다 거신은 금지어해야되 거신은 얘기도 하지마 거신의 기획자만 나와도 뼈마저키세요 지금 거신때문에 판하나갈래 씹마라먹었어 진짜로 아 ARES 5중에 나오네 10가스? 그conds 가스또한거 대박 좀 쳐 20가스밖에 안되네 이만큼 썼는데 마블디 화염차 염차 또 가나요 염차? 무조건 화염차야 염차형 가자 야 염창이형 달려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2등 아 네 어 나이스 나이스 선방해 주세요 선방해 주세요 와 특공대 레이너를 그렇게 싸웠는데도 레벨이 아직 10이 안 돼 나눠 먹었어 근데 경험치를 엠브네일러 경험치랑 나눠지니깐 주변에 많으면 많았으니 히페리온은 여기 두면 안되겠다 그냥 여기 둬야겠다 그쵸? 히페리온이요? 어 히페리온은 그냥 멀리도 될건데요 얼찌감치 경험치 못먹게 아 히페리온은 경험치를 못먹게? 네네 어차피 그냥 훔쳐버릴거니깐 아 맞다 맞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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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 못먹고있어요 더 멀리 가야되요 지금 으음 오케오케오케 어이 그래도 귀한자식인데 어차피 해적질가되면 이제 또 귀하게 해줄거니깐 지금은 잠깐 천대주세요 오케오케오케 어 논리갑이야 어 또 했다가 이제 또 잘해주는거지 결혼 와아 수가 세명이네 우루사 논수 미쳤네 또 이걸 또 이렇게 하네 또 수가 이정도 못했으면 그냥 수수 한번 들어갑시다 음 그게 나을거같애 세마리면 두마리면 모르겠는데 세마리면은 그냥 수수 들어간게 나을거같애 테이스트로프 테이스트로프 나왔구요 어디다 둘까? 여기다 둘까? 앞쪽에 네 앞쪽에 같이 여기쯤에 놔둬 얘도 계속 스킬 써줘야되나? 5 4 3 2 1 라운드 시작 얘는 토글이에요 토글 한번 눌러면 마나 다 빠질세가있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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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멍청한데? 안 때리는거같은데? 아니 저게 지금 그냥 때리는 모션이 없어서 그래요 아 얘가 때리는 모션이 없어서?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듣느라 후하어어어어어어어 으헓흠 면허어 System 어 내가 아파서 못보겠다 아 핫흐 elite envelop ㅋㅋㅋㅋㅋㅋ 아아.. 태어날 때부터 너네만 X 없냐 너넨? 한 번도 그런 경우 못 봤던 거 같애 하아.. 진짜 대천사 나와줘야! 그렇지! 나왔나왔어x2 하나 더 나왔어? 어 좋아좋아 분위기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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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 출금합시다 인간적으로 자아 아아아아아아 와아 너무했다 진짜로 와아 줄지를 않네 어 아아 ARES 가비가비 가비가비가 무슨 뭘 그렇게 뭘 치세요? 로스님 네? 여자친구? 뭘 계속 아까부터 계속 계속 그렇게 쳐? 카토 카토 끄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집중하세요 예? 여기 잘 되고있잖아요 아니야 로스님 너무 변했어 어? 로스님 변했다고 아하 여자야? 그것만 말해 네 아니에요 그럼 버려도 돼 아하 미치겠네 아하 미치겠네 아하 보고있죠? 네 잘 보고있어요 같이 멘트를 해야지 너무 말이 없어 필드 딱히 뭐 멘트 할게 없어요 지금 아니야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말하고 주거니 맞거니 이래야지 확실히 다르단 말이야 혼자 말하면 어 얘가 한번 밀쳐내긴 하네 어 네 밀어요 계속 걔도 확률이에요 미는 것도 와 근데 이게 검정바닥이 뭐야 누구 때문이야 이거 유니 그 정유니 죽으면서 튀는거에요 피 아아아아 그렇구나 네 어머 방금 막 크리티컬 막 뜬다 막 어 네 크리티컬은 크리티컬 써요 어머 진짜 막 뜨네 어 좋아좋아 좀 팔까? 너무 많네 네 너무 많은데 많아도 근데 솔직히 팔게는 솔직히 좀 아까워 5원짜리라서 나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진짜로 구질 라운드 자 많이 갔구요 이제 20원 쪼라 그냥 경험치 20 그래 경험치 20 좀 주자 나이스 출금 대천사 제발 좀 나와줄래? 아이고 어어 가겠는데? 모선 갑시다 어 모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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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어떻게 가면 되죠? 어 제라툴 2마리하고 레이너 2마리하고 갑시다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결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제 제라툴 3마리하고 네 파멸자 2마리하고 오케오케 어 으응 좋아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더블 룸뻥 완성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핳흐흐흫 이제 와 어디 눈 둘 곳이 없어 이제 주변까지 엄청 밝아요 호흡이 어우 야 다른 맵도 밝아져 다른 맵도 밝아져 질래 부대진행이라고 멀리서 깨야될 것 같은데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 제가 좀 방송매너 하겠습니다 여기서봐도 눈부시다 진짜 미치겠다 어 그런 안쓸순 없어 아 그러니까 우리 정화무사 한번도 강화를 안했잖아 아 그러네요 어 정화무사 우리 강화를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어 근데 지금은 대청사가 어 그러니까 우리 프로토스도 지금 저거였네 아 프로토스 너무 천대했었네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도 안했었네 세린이나 칼을 안좀 모르고 있었어야지 어 지금 중립이 1이고 프로토스가 9야 중립은 필요없고요 오케이 아 그러면 그래서 이때까지 저기 힘이 없었구만 어 그러네 너무 약하다 했어 솔직히 진짜 정화무사는 엄청 세다고 사실 그치 않아 그렇죠 정화무사는 이게 진짜 제가 화면을 직접 안보고 있으니까 그게 데미지가 약한지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이 딱 구분이 안가요 원래 평소에는 유닛 찍어보면서 데미지를 봤었는데 응응응 대청사 나왔어 대청사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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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등업가자 등업 네 오 사 삼 이 일단은 에 트리플에스 그거 꺼도 돼요 조합 조합 아예예예예 가워 오우 쒏 바사 아핰 어 왕 아 게임에서 보던 화면에서 화면으로 보는 것 느낌을 다두는건 이게 눈봉이 게임 내에서 볼때는 별로 눈부신지 몰랐는데 나 뭐 지금 위험한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만 켜야겠다 위에 키면 그나마 나 잘 잡게 잘 잡으면 되겠다 아 대천사 집중사하니까 그래도 데미는 들어가네 응 그치 엄청 세지 여섯마리가 까니까 참내 한 마리는 레이너 스틴팩은 들어가고 있어요? 네? 레이너 스틴팩 들어가고 있어요?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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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이너 진짜 많이 잡았다 네 레이너 키스완 너무너무 시험 본인 컴퓨터에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아 아 아 나말고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바보님은 이제 뭐 보셔야 되니까 게임을 자 갑니다 SSS급 갑니다 S B B S B D D D S D B 어 어 생각보다 금방 됐어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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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치 그치 A A B D S C C 5 S B S D S B 드립 잠깐만 어 어 일단 일단 쓰고 일단 쓰고 어 일단 쓰고 어 어 더블 S C A C A S A A B 드립을 했어 나이스와 나이스와 좋구요 어 그치 A A 오 드립을 했어 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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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D B B S B S C D S S S A S C A B S D 아 얘는 좀 멍청하다 얘가 어 B 얘 낙태생이네 S B 아우 더블 S 오 X다는데 오 잠깐 얘 뭐야 지렸다 잠깐 얘 뭐야 와 지렸다 야 XD가 되는데 미쳤는데 아 그거네 노량진 가가지고 거기 뭐 고시원 그런데 공부해가지고 개 맨날 떨어지다가 그냥 투석으로 입학했네 어 일단 조합오프 하시구요 조합오프 어 얘 얘 얘 얘 얘 오케이 지금 들어가면 바로 어딘 나와요 어 오케오케 알고 있고 하나 일단 할까 네 일단 조합오프 조합오프하고 대장입자 와 XD가 깜짝 놀랐네 와 X도 아니고 XD가 뚫줄이야 와 다른 애한테 나와야 될게 어 됐다 어 맞나요? 대천사? 전투기?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어어 오케오케오케 자 다음 갑시다 어 뭐 가스를 배팅해 가스 필요없어 안써 안써 그냥 심만해 화염차 이랬는데 1등 그러면 빡치는거지 진짜 으헣하합 어 설마 염차형 십은걸었다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자 그러면 다음 자 다음 선수들 갑니다 S 선수입니다 기대해봅니다 B S A D 어 더블 S 역시 공부 잘해요 C C S A D 잠깐만 이거 한번 써주고 어 근데 써주면서 해야돼 어 D A A D D A B B S S B C 아 더블 S B S S A C D S D D 아 D S 정말 빡세다 너무 빡세다 진짜 간다 어 불안하다 얘 D야 D 어 S 좋아 D S 어 얘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한 놈이네 어 어 어 어 C C S A C D D D B C B A A B S S 아 또 속석이네 S D B D D 아 드릴플 S 하나 남았는데? 어 지렸다 야 지렸다 야 지렸다 다 왔다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어 저 저 저 어디가 자꾸 네네네 저 한 마리 자꾸 어디 가는데요 어 얘 어디가 아 얘 어디가 얘는 어 저기 나대 네네네 빨리 해야겠다 지금 신경 못써가지고 안좋다 A B 얼마 없어 돈이 얼마 없어 니가 그냥 해줘야 돼 지금 A 한 번에 그냥 붙자 아아 더블에 한 칸 모자랐어 아 어쩔 수 없다 출금하고 이거 너 믿는다 어 진짜 이 정도면 야 67원 투자인데 너 공부 못하면 너 강남은 개부잔데 너 진짜 너는 강남 부잣집 아들인데 넌 진짜 너는 대학 못가는가 너는 C O X O X 이거지 어 어 잠깐만 얘가 왜 같은 복권을 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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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오프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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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제 합치면 됩니까 3개 담아요 3개 네 가자 가자 이제 조합 조합 온 네 조합 온 오케이 입장 입장 나이스 지렸다 지렸어 아 에카닉의 끝판왕이다 아 드디어 나오셨다 형님 어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고생하셨어 아 아 아 어디다 둘까 얘 걔는 그 시작점 구석부분에 네 여기? 아니요 그 레이너 위에 아 오케이 레이너 위에 오케오케오케 와 리얼 느리네 네 드디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때릴 수 있는 아 이 정도? 네 이제 얘를 강화해줄 시간입니다 어 그러네요 어 조합구나 이제 어 강화부터 근데 일단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그래 얘 먼저 강화하자 얘 먼저 강화해 어 아니 지금 안걸려서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한 번 할까 했지 아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되요 지금 근데 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? 너무 밀려요 지금 어 너무 밀려 지금 너무 밀려서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한 번 해야 돼 진짜 이거는 어 어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했구요 자 여러분들 어 아주 재밌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은행에 돈이 이제 슬슬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좀 있으면 한 백라운드쯤 돼서 다 빼가지고 네 그거 갑시다 상황 오케이 학버 등급작도 덤으로 오케이 해적주력함 먼저 등급작 한 번 할까요? 네 해적주력함에 등급 한 번 누르죠 오 트래블헬스 와 프로토스 많이 들어갔다고 트래블헬스가 나와주네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어 나의 자랑스러운 아이들 그래 오늘 X는 없지만 트래블헬스 사랑한다 한방에 등급작 한 번 가겠습니다 네 아시죠 한 번에 강화 한 번 하자 넌 엘리트로 태어난 거야 준비 상놈의 거 5 4 3 2 1 라운드 시작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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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태생을 못쓰겨 태생 자체가 장난 아니었지 진짜 막판이 뒤집어주는 게이트라서 태생 태생 방송이었지 완전 방송 지대로 뽑았지 와 막판에 그 두개 성공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로 그때 포기했잖아 거의 왜 그러니깐요 아 젖었네 이러고 있진짜들 어 그래도 눌러야되니까 눌러는 맞지 네 그래 대전사에 X하고 XZ도 들어갔거든 얘는 그럼 그러네 어 그래도 어 약간 멍청한데 결혼을 잘했네 좋은 부인 만났어 머리 좋은 부인 만났어 현모양차 만났어 그치? 응 결과물이 저거라니 왜? 아직은 몰라 어 한 번 실패했다보냐 계속 잘잡기 잘잡기 더없이 이렇게 이렇게 더없이 자 가자 한 번 이제 두 번째니까 성공할 때 됐죠? 그러지 어 우리 세 번 한 번 성공 기저귀 한 번 육강 한 번 가보자 육강 상상도 못했던 육강 한 번 가보자고 실패했습니다 아 하하하 하하하 나도 일단 나도 돈 모아 돈 모아 은행을 더 은행을 더 그땐 모두 추경해버리고 어 지금 지금 뽑지마 지금 뽑지마 지금 뽑아줘 좋을 게 없어 음 여덟 명의 철을 맞이했대 세종대왕이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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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인 여덟 명 정도면 세종대왕인데 지렸다 이따 구nymi 근데 조합된 육강 전부다 남자인데 어 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음 으음 ㅋㅋㅋㅋㅋㅋㅋㅋ toy 아하하 continuum 으흠흠흠 와 근데 안 밀린다 한 줄도 못 받아가네 이야 개미득이야 가보자고 갈때까지 보통 한 마리 줄로 새 널 뽑도 하는데 지금 해적 줄 감 추가되고 나서 한 마리도 못 받아가네 이거 진짜 두 개 있는 거 개꿀인 것 같아 위에서 한 번 뒤지고 밑에서 한 번 더 뒤져주고 얘네들 강화를 안 했는데 이 정도라는 게 너무 대단해 진짜 그치 얘 이제 강화하면 되겠는데 얘네들 네 이제 강화 시작인 것 같아 지금 얘가 해적 주력하면 대박 치고 그 와중에 ARS 진짜 열심히 싸우네 밑에서 하하 ARS 으흐흐흐흐흐흫 정어머선 앞에서 그래 2킬 했어 조금씩 흐르네 내가 컨트롤 좀 미스나가지고 자 강화 가는 거야 할 수 있다 자아 좋았어 또 과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나는 얘가 당연히 붙어질 줄 알았어 어 나도 나도 너가 야 맞이한 어 엘리트 부인들이 몇 명이야 여덟 명이야 너 진짜 양심이 있어 없어 내가 지켜본다 내가 너 지켜봐 그러지? 좋고요 지켜보고요 부담감 어 이 가스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망 한번 쳐 저글리 망하던지 뭐 이 가스 정도는 지금 그럼 뭐 이강인가? 어 좋아 좋아 무난해 다섯 번 시도 이강이면 뭐 무난하지 시작 글링이형 지리고요 망했고요 그 어 글링이형 도망 망했습니다 그래도 3등이네 준비 3 2 1 라운드 시작 우와 풀러났어 그래도 좀 안다 눈벙이어도 내가 이걸 지켜봐야 돼 언제쯤 풀러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가지고 딜 딜 너무 좋다 와 딜이 너무 좋긴 하다 어 쭐려 나오질 않네요 메카리 불이 어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이제쯤 나오네 이제쯤 나와 이제쯤 이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강화를 안했는데 이정도라니까 아 강화 몇개만 통보여지 진짜 와 정화모선이 대박인거같애 강화모선 지속도 못쩔어주니까 걔들 회복할 시간이 없어 아 가스도 개방하면 터졌어요 그러네요 16떠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정화모선은 그냥 싸그리 테두리 그냥 다 돌려버리고 싶어요 테두리에요? 그럼 못볼때 화면 나갈거같은데? 사람들 다 나가지 이제 방송 다 나가요 유튜브도 보다 다 어 그치 하하하하하 보다 보면 좀 볼만하지 않나요? 여전히 눈 아파요 그런가요? 자 간다 이제 6차 시도야 성공하자 지켜본다 해적주력하마 너무 비싸다 부담없이 강화 못해도 괜찮아 착하다 그렇지 부담없이 바로 성공하네 부담없이 바로 성공하네 계속할 때마다 성격이 바뀌어 얘는 힘들 죽겠어 뿜 쭈